네 그러면요 최경기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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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에서도 정말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양천구 목동 살펴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또 학군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어떤 곳인지 일단 염창역 인근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목동의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지금 양천구 목동입니다. 지금 현재 염창역은 한강병 개발로서 2020년도에 이미 사업 발표가 났습니다.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종상향이 되면서 주상복합이 지금 현재 들어간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역세권 개발지에 있는 목동 염창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염창역은 지금 현재 물건지가 도보로 2, 3분입니다. 전역면적은 26.96과 투룸과 42.69, 스리룸으로 두 종류로 개어 있습니다. 특징은 에어컨과 의류 지금 현재 스타일러죠. 냉장고, 세탁기 모두 풀업손으로 제공이 되고요. 중공은 지금 한참 뼈대는 다 섞고 내부 들어갔는데 6월달 초면 중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투룸일 경우에 4억 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알아볼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금 염창역. 염창역은 지금 9호선의 급행역이죠. 코너에 있으면서 양방으로, 양방으로 달릴 수 있는 차로가 되어 있다는 게 축징이고요. 6천까지 되어 있어서 주변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서 최상으로 조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내부에 들어가도 투룸과 쓰리 룸으로 있는데 투룸도 쓰리 베이가 있고 지금 현재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구성이 갖춰져 있고 방 두 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약간 작습니다만 충분하게 신혼생활이라든가 아기 하나까지 살 수 있는 면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겸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까지 겸해 있고 또 여기에 주방에 대한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에어컨은 기본이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창문도 있고 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동에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는 건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룸과 쓰리 룸의 공간으로 채워지는 곳인데 신축답게 내 외부의 모습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이죠. 옵션들도 든든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주변 환경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 텐데 그 환경들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9호선 염착역 바로 인근이라는 점부터 꼽아드릴 텐데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입지 여건과 함께 호차까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9호선이죠. 염착역 급행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2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 3분. 건너편은 염창동이고 이 오른쪽에는 왼쪽에 우리가 김포공항 가는 쪽으로 해서 왼쪽은 목동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염창역이기 때문에 목이동에 있는 지금 현재 건물을 말씀드리고요. 이 9호선이라는 것은 염창역에는 완행과 급행이 2개가 다 씁니다. 해서 여의도까지 가는 데 8분이면 가고요. 등전동 가는 곳 마곡까지 가는 데도 8분이면 갈 수 있게끔 또 강남까지는 20분이면 달 수 있는 아주 최고속의 전철이기 때문에 황금노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투자하는데 9호선에 가는 곳에 황금노선에 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자동차를 이용하면 월드컵 대교가 새롭게 작년도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상암 DMC라든가 또 내지는 은평구라든가 여기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고향시라든가 가는 부분이 논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다는 부분, 성산대교에 대한 부분, 강변도로를 또 아무나 올림픽 도로를 해서 강남과 마곡과 여의도에 당산 모두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춰있는 목동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민 생활권이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그게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인데 재래시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지금 현재 아주 싱싱하게 우리가 생활하시는데 보탬이 되고 대학병원이 바로 곁에 있고 또 내지는 여기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운동당이라든가 조금 더 가면 주민센터, 경찰서, 구청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생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목동은 지금 현재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옆에는 용황산이 있습니다. 한강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두 곳에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면 한강까지 보일 수 있어서 아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안양천이죠. 이번에 지금 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르렝상스와 같은 그런 개발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안양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처럼 또 탄천처럼 굉장히 우리가 청계천처럼 둘레길처럼 이렇게 만버걷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양천으로 바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동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8학군, 8학군 하죠. 학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열의가 있어서 학군이 좋고 학교가 좋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목동에 대한 부분에 인기도가 있는 것은 학군입니다. 여기에서 청어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잘 8학군과 같은 그런 제도로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특목고와 자사고에 다는 부분도 굉장히 프로테지가 높은 강남과 같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8학군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학군도 있고 이 부분도 도보로도 충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수요는 어디에다가 여기가 있을 것이냐 수요는 자족형으로 될 수 있고 직장인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상암 DMC가 월드컵 대교 지나면 8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의도에 지금 현재 금융타운이죠. 고소득으로 갖추고 있는 업무 단지로 되어 있는 여의도도 8분이면 가고 마곡지구도 8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전철 타고 가는 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나 똑같은 시간이 더 우리가 고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에 수요는 이렇게 많은 지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의 지금 현재 양천구의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구도심과 신도심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천구는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빌라의 단지라고 보고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는 너무도 노후도가 있고 여기에 또 금액을 보면 25억 상당에 대한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현재 전철 노선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장동에 지금 홍대선이 2023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같이 어우러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신월강서구청을 넘어서 홍대까지 가고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넘어서는 목동선입니다. 목동선이 2025년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목동선에 대한 부분도 부천에서부터 넘어와서 우리가 목동을 거쳐서 지금 현재 당산까지 가는 그런 지금 목동선이 또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2023년도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강북행단선이죠. 강북행단선도 목동 신시가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목동역에서 DMC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강북까지 가려면 너무도 1시간이 걸리는 그런 코스인데 이게 들어선다고 하면 2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여기에서도 환승하는 그런 부분이 2호선, 5호선, 3호선 모두 9호선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화 움직이기 때문에 20분이면 우리가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 착공해서 2027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목동은 지금 현재 양천구, 목동은 이렇게 신시가지 재건축으로 들어갑니다. 14개의 단지가 거의 25년, 거의 30년 거에 지금 오고 있죠. 2만 6천 세대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노후도가 돼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은 우리가 가려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주차장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빨리 여기도 재건축이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나 신시가지의 여기에 지금 재건축과 구도심에 지금 현재 있는 빌라 단지와 같이 어우러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양천구가 조금 더 머물렀었다면 이제는 시기적으로 여기도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천구,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구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또 올림픽 도로를 이용할 때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었는데 서부간선도로가 작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우리가 신월 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가는데 그야말로 10분이면 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빨리 아주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진행할 수 있는 지하간선도로가 들어가고 이것도 또 서양고속도로까지 타는 데까지도 빨리 진입할 수 있고 인천도, 여의도도 굉장히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됐다는 부분 해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교통망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목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양천구, 목동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워낙에 잘 돼 있고요. 거기다가 학군 수요, 일자리 수요가 차고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한강도 참 가까운 지역이라는 점, 거기다 호재들도 넘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곳, 가격은 어떨까 궁금해했을 텐데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님,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양천구 지금 현재 목동은 5km 방광 안에 마곡, 여의도, 구로, 상암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고요. 예상 매매가가 지금 투룸으로 4억 천인데 임대가는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